안녕하세요 여러분 빠영입니다. 오늘은 좀 더 개발적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복합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하기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요즘에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왜 요즘에 화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검색 엔진을 몇 줄의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요.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이미지랑 비슷한 또 다른 이미지를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내 주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그 리절트로 이 비슷한 이미지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 정확히 말하면 뉴럴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복합 비정형 데이터들을 임베딩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을 토큰 형태로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거를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임베딩 형태로.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3D 모델링, PDF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임베딩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은 구글의 버트 같은 모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건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모델들로 인해서 어떤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벡터가 이런 특성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게 되었다.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벡터화한 것들을 저장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손글씨로 0부터 9까지를 손글씨로 쓴 데이터를 임베딩을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좀 볼 수 있게 3차원에서 맵핑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1, 2, 3, 4, 5, 6, 7, 8, 9가 각각의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숫자들이 비슷한 공간 안에 모여있더라. 비슷한 영역 안에 모여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퀄리를 날렸을 때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가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자고 하니 키밸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다큐먼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느 정도 이런 기능들이 동작을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 간의 거리를 구해서 좀 더 가까운 애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이 포스트그레의 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파이어베이스나 몽고DB 같은 다큐먼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만 엄청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사실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세트들이 있는데 이 단어 세트들은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니까요. 그래서 뉴스페이퍼라는 단어는 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이쪽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리키고 매거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리키고 애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리키고 바나나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뉴스페이퍼, 매거진, 아티클은 약간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슷한 위치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애플과 바나나는 과일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영역 안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서 이 공간 안에 표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시로 준비한 것은 사과가 주는 건강적 이득 이라는 어떤 아티클, 블로그 글을 새로운 인풋으로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리고 이거를 어떤 벡터라이저라는 벡터화 시킬 수 있는 도구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만들어 낼 겁니다. 이 숫자들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아티클을 이런 식으로 벡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것들을 벡터라이저 또는 인코더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방금 있었던 공간상에서 맵핑을 해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티클 어바울 애플스는 아티클의 속성도 갖고 있고 애플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중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티클의 속성도 갖고 있고 애플의 속성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런 것을 거리 기반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비에이트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한번 샘플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비에이트라는 이 패키지를 로드한 다음에 이 위비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getConceptVector 어떤 컨셉을 찾아내는 비슷한 컨셉을 찾아내는 그런 함수를 콜하면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비슷한 걸 찾을 거냐면 패션 매거진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비슷한 컨셉들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함수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Near East Neighbor 가까운 이웃들이 Magazine, Editorial, Featured, Editor, Titled 이런 단어들을 비슷한 단어로 뽑아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Distance를 기반으로 거리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거진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매거진과 가장 가까운 6.18이죠. 그 다음에 6.37, 6.5, 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순서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유사도 및 거리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죠. 두 점 사이에 직선 거리고 또 다른 지표로는 코사인 시빌러리티 같은 각도 기반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차이가 작으면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답 프로덕트 같은 또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크로마, 위비에이트, 파인콘, 밀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편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API로만 사용 가능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을 필요하신 방식을 택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타 기능으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샤딩이나 레플리케이션 같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을 램에다가 올려서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것을 램하고 sdd를 섞어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기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API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API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API를 사용하면 일정량의 돈은 들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크로마로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로마로 한번 콜랩해서 돌려볼 거고요. 이미지 검색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는 크로마랑 트랜스포머 두 개를 사용을 해 볼 거고요. 이 크로마는 당연히 크로마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트랜스포머는 왜 나오냐 저희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허깅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사용할 건데 그때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셋은 푸드 11 데이터셋이에요. 이 푸드 11 데이터셋은 케그레 있고요. 이 케그레에 있는 데이터들은 빵, 그 다음 유제품, 디저트, 계란, 튀김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11개의 음식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이 데이터는 다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 폴더에 들어가 보면 빵들이 100장씩 모여 있는데 저는 오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0장씩 추려가지고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에서 10장씩 추려가지고 새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새로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고요. 필러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우에 이미지 오픈해가지고 이 테스트 브레드, 그 다음에 0.jpg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나라고 하면은 이렇게 빵 이미지가 이렇게 단순하게 저장이 되어 있죠. 각 폴더별로 10개의 이미지, 그래서 총 110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할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모델은 바로 페이스북에서 만든 다이노 비전 트랜스포머 16 모델입니다. 다이노를 사용해서 작게 만들어진 비전 트랜스포머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이게 성능이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로드를 해주고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CUDA의 메모리에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로드를 했던 이 빵의 이미지를 한번 인베딩 벡터로 바꿔볼 건데요. 바꾸는 방법은 Feature Extractor에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모델에 다시 이미지 텐서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웃풋에 여러가지 값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 중에서 플러 아웃풋, 이게 바로 최종 인베딩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베딩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변환된 벡터가 나와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차원이냐라고 보니까 384차원이다. 384차원의 벡터로 변환이 됐고요. 이 이미지가 384개의 벡터로 변환이 돼서 384차원의 공간 안에 어떤 점으로 찍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 DB를 한번 시작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크로마 DB 한 다음에 크로마 DB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클라이언트의 크리에이트 컬렉션 이건 몽고 DB 같은 다큐멘트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 푸즈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개념은 SQL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개의 이미지를 한번 벡터화해봤고 DB도 로드를 했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한번 벡터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폴더로부터 모든 이미지 리스트들의 경로를 받아온 다음에 110개가 있죠. 이 110개를 전부 다 벡터화를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화된 인베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만든 컬렉션에다가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인베딩하고 메타데이터,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데요. 인베딩은 우리가 말 그대로 벡터 데이터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 것이고 메타데이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메타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그냥 뭉뚱 그려놓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이미지의 경로, 각각의 인베딩의 이미지의 경로를 저장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경로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클래스 이름, 빵이냐 아니면 고기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에는 단순히 인덱스 값을 문자로 해서 저장을 해놨죠. 근데 이 아이디 값이 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자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햄버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 햄버거 이미지를 벡터화를 시켜서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쿼리를 날리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컬렉션에 쿼리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쿼리를 날리고요. 쿼리 인베딩에 우리가 햄버거를 테스트 인베딩으로 변환을 했죠. 벡터화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가장 가까운 결과들을 뽑아낼 것인지를 n-result라는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저는 가장 가까운 3개의 값을 뽑아달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리절트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검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이디랑 인베딩 다큐먼트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들을 반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들이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지금 네임이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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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햄버거를 넣었더니 브레드랑 가장 가까웠다. 가까운 3개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스턴스는 154, 279, 301의 거리를 가졌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3개가 154, 279, 301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빵 이미지가 나왔고 우리가 쿼리로 날린 이 햄버거 이미지랑 가장 가까운 결과는 이런 이미지인데 빵이라 돼 있고 154의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스트를 위해서 함수를 해볼 건데요. 이 쿼리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이미지의 경로와 몇 개의 결과를 반환할 건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값으로 쿼리 리절츠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그림도 출력을 하고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작위 고기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 고기 이미지를 쿼리로 날리니까 이렇게 고기, 고기 마지막에는 프루트 반환을 했는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죠. 유제품 한번 해봤습니다. 유제품 그래서 유제품, 유제품 이건 또 튀김 반환을 했어요. db에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10개씩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또 이번에는 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밥을 쿼리로 날렸더니 비슷한 이미지로 밥, 밥, 밥 여기서 잘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코드의 원리를 또다시 우리 데이터셋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빵의 이미지 그 다음에 유제품의 이미지 계란의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 우리는 페이스북에 다이노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벡터화를 시켰고요. 이 벡터들은 이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벡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전부 다 크로마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로마에 저장된 것들을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면 어떤 공간자표상에서 지금 저는 2차원으로 그렸는데요. 실제로는 384차원이었나요? 300차원 넘게 있을텐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니까 일단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차원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빵은 빵대로 분포되어 있고 밥은 밥대로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면은 면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건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빵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벡터화해서 공간상에 뿌려보니까 이 빵하고 비슷하더라 그 다음 고기랑도 약간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원리였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